찬호님이 오늘 SBS 인기가요에 출격했습니다. 오늘은 붉은색 정장을 입고 출연했습니다. 찬스님들도 음원봉을 들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찬호님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찬호님 뒤로 대형 스크린에 풍등이 날아올랐습니다. 찬호님이 눈을 감고 짙은 호소력으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찬호님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찬스님들이 핑크색 음원봉을 들고 찬호님 앞에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찬호님 옆에 첼로와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행썸한 모습으로 풍등을 열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호님 뒤로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찬호님 SBS 인기가요에 출격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투표하기 바빠질 듯 한데요. 음악 방송에서 꼭 1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